넓은 들판이 있는 이곳은 동물들이 마음껏 띠놓을 수 있는 호주 사파리. 바로 이곳에 윌리엄 박사가 떴다. 윌리엄을 깜짝 놀라게 할 동물들의 정체는? 윌리엄의 사파리 정복기.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지카치카 차카카카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치카치카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치카치카 아 아빠 보여줘봐. 오 밀네 치카치카 차카치카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치카치카 야 조금 있으면 고기 먹는 것이 있겠는데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갈까? 치카치카 오 밀랑 고기 먹으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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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치카 오 밀랑 고기 먹으러 갈까? 치카치카 오 밀랑 고기 먹으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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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Om 맛있어요? 오a 오 밀랑 고기 Student Woo 윽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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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빵 머리 Kardashian 으 empowerment 오! 뭐하는 enorme package? 표정? 捻이 monkey. 어떤Phone 서주ills? 매우 atualizingl 음, yummy. Sternglich의 정미asan. 오, 대리스 파이브. 음, 얌. 어머. 윌리엄을 몸서리치게 만든 잼의 정체는 호주 대표 채소잼인데요. 채소를 발효시켜 만든 건강식으로 호주의 된장이라고 불린대요. 얌. 오! 오! 얌이, 얌이. 어릴 때. 여유. 아, liberties. 얌이. 얌이. 오, remains. 음... Yummy. 음... yum. 음... 음... 맛있어? 오... Good boy! Good boy, William. William, 너 오세방이야? William, 너 오세방이야? 오세방까지? 샘한테 모르는 게 없네요. 까불이. 까불이. What was that? It's the name of a Korean guy who's got a... like a frickle right there on his face. Oh, right. 오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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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 cheeky monkey. Oh! That's your hair when you were born. Can you look? It's an old album. I know. Wow, Sam 가족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Actually, that's what he said. It's a bit like Bentley, isn't it? Yeah. A lot like Bentley. Exactly. William! Who's that? A lot! Baby? I knew in my heart that we were friends. It's more like Bentley. Mm. Mom! That looks like a bit smiling. Yeah. It's a bit tricky when you've got both of them out. So, I mean, if you want to. If you want me to, I'll look after Bentley. Willia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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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ちゃん.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된 샘부자가 찾은 곳은 야생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호주 사파리. 오늘 이곳에서 윌리엄은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윌리엄 하고 싶은 것들은 뭐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윌리엄도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거기는 아프리카 사바나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대로 그 동물의 삶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 할지. 진짜 기대돼요. 윌리엄 여기 안에 뭐 있을까? 어? 어? 쯔기! 어? 쯔기!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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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 뭐해, 윌리엄? 뭐해, 윌리엄? 응? 윌리엄, 가자. 가자. 바다이, 바다이. 아, 아저씨 치웠어. 치웠어. 드디어 본격적인 사파리를 즐길 시간. 동물 친구들아, 기다려라. 윌리엄이 간다. 윌리엄,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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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가자. 윌리엄, 가자. 윌리엄, 가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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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프리카처럼 드넓게 펼쳐진 추원에 따라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처럼 드넓게 펼쳐진 추원에 따라 달리다보면 대박. 이거 뭐야, 봐봐. 봐봐, 봐봐. 이거 뛰는 거 봐봐. 우리 봐봐. 우리 봐봐. 봐봐, 봐봐. 아가도 있어. 아가도 있어, 봐봐. 아가 봤지? 귀여워. 안녕. 우리 왔다. 봐봐. 봐봐. 뭐 보고 싶어? 호끼리 어떻게 해? 사자 어떻게 해? 악어 어떻게 해?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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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그리고 킹콩 어떻게 해, 킹콩? 공중이? 공중이? 공중이. 염소 어떻게 해, 염소? 염소 어떻게 해, 염소? 그럼 소 어떻게 해, 소? 염소. 악어. 악어.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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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뭐야?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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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염소. 염소. 염소에서 염소. 염소. 염소 bottom. 샘아빠와 윌리엄, 살짝 겁먹은 것 같은데요? 난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봤어. 무서워. 왜 안 무서워? 무서워. 코 어떻게 해? 얘네 코 어떻게 해, 윌리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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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고불소 위에 줌도 한번 해볼까요? 케이크. 케이크. 봐봐. 오, 좋아한다. 케이크. 오, 좋아. 윌리엄. 이제 주말이 너무 헐가지고 널 보러 왔어. 네. 빨라. 이게 뭐야? 낙타. 낙타. 그게. 낙타. 낙타. 왔다. 윌리엄 때문에 왔어. 뭐야? 윌리엄. 오. 윌리엄. 윌리엄. 영 양냥. 영. 영. 양. 영 양. 야 큰. 냄새 나? 네. 무슨 냄새야? 똥. 똥 냄새 나요? 네. 어떻게 하러? 어떻게 하러? 일렘, 엄마랑 아빠 결혼할 때 우리 멜븐에서 결혼할 때 어디 결혼하는지 알아? 우리 동물원에서 결혼했어. 엄마, 아빠 동물원화 초회해서. 엄마! 지금 특별한 경험하러 갈 거야. 엄마, 아빠 저번에 해놨는데 이번에 너랑 같이 할 거야. 형! 형! 형이야? 형 왔어? 형! 형!